윽 윽 오! 간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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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네팅만 더 올라가면 자 자 네팅만 더 올라가자 탈출 탈출시켜주세요 자 네팅만 더 올라가면 나 탈출이야 어떤 새끼가 792에 만개나 걸었냐 쓰레기 같은 놈아 분산해서 팔아라 한 번에 만개씩 걸지 말고 존버 들어간다 존버 난 존버다 난 존버다 무조건 존버다 아 누가 뭐래도 존버다 자 존나 편하게 버티자 음 아 존나 편하다 야 이거 트위치 좋네 누워서 방송에 대고 아 존나 버티다 보면 주식 올라 있을 건데 아 이렇게 쉬운 방송이 세상이 어딨니 아 누워서 다리 운동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호래하래 코 코에도 이렇게 단련시키고 자 방송도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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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야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방송한 사람이 어딨냐 여기 있네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아 이마 뚜기 한번 해봐 어 뚜이 뚜이 뚜이뚜이 그래 그만 오케이 자 뚜이 뚜이 뚜이뚜이뚜이 아 잘한다 아 뚜이 strakes down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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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결축시껴줬 아니 결축 야 선선섭 자, 여러분 수익은 마이너스 수익이 있어요. 야, 795에 올라가서 팔렸어! 야, 795에 팔렸어! 뭔 존보야! 팔렸다고, 개같은! 아이씨! 아이씨! 아니 뭐 이런 개같은 게 다 있냐? 아, 미쳤네 이거. 아, 정신병자야? 무시훈 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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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어치어 집어치어 안한다 신기년매매법 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똘똘똘이가 팔고 난 주식은 안전합니다. 관인공고 김매대 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끌고 돈 벌었다 개꿀 진짜 돈 벌기 개심내 트수짓 하면서 이놈 하는거 보지만 하면 된 킬킬 나 뺀다운 노! 노! 뭐 한테? 도르트! 진짜 도르트! 네! 네! 진짜 도르트! 사기 사기 나뭇잎을 드려볼까요? 네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거야 달아나라 머리머리 나 슬퍼도 살아야하네 참 쉽죠? 존버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똘똘갑이 알려주신 존버정신으로 오늘 이 치킨 먹고 갑니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 익명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뼈까지 싹싹 발라먹고 달콤달까지 입으라 블러드 트레일 블러드 트레일 끝 잘 안되나요ская 소스 소스 zelf지 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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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ake your dreams come true. 그래 오늘 복구를 하려면... break it down. break it down. 일어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J9230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또령이 멀조만의 한방복구는 정매다. 아 지금 나 붙이키는거니? 아 그 하라면 안하지 나는. 하라면 절대 안하지. 절대 안하지. 아냐 아냐. 한진이 거래가 1위라는게 주식시장의 야수성을 보여주고 있는거지. 나만 아니면 돼. 나는 한 틱 먹고 나가겠다. 나는 한 10% 먹고 나가면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정신병자들이다 이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지. 한진해운 마케팅부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정. 매. 조. 아. 정. 매. 조. 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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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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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암전히 다른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써서 내래. 오케이 한지에는 조금만 가서 볼게요 보여달라고? 정매의 맛을 봐야겠어? 안 돼 안 돼 정매는 니들이 이렇게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주식이다 자 혹시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정매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정리매매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야 X 망했어 X 망한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이 회사 주식을 너희들에게 똥 닦을 휴지로 만들기 전에 그래도 껌 사먹을 돈은 주겠다 하면서 팔아 제끼는 건데 이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마법 팔아 제끼는 거지 아 옵션 안 해 옵션 안 한다고 했다 아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왜 이딴 데 살아 개 같은 노래가 다 있나 여기 지금 천사들이 살고 있어 지금 여기 천사 1 2 3 4 5 6 7 8 여기 무슨 디아블로야 이게 힐러너미 83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이성은 남아 있구나 옵션을 안 하는 거 보니 킥킥킥 역시 준비된 스트리 아이고 좋단다 홀짱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홀짱매매법 해주세요 홀은 매수 작은 매도 아니면 거꾸로 히에틸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을 도박식으로 하려고 그래 주식은 철저한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사고 그러는 거야 지금 한진해온 구도 났는데 거기 직원들 위로는 노탈망정 기하하시나요 전무팀에 신고 넣겠 아유 막 그런 부분이 있네 내가 그런걸 신경을 못써서 미안하네 똘똘 똘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 용서해주세요 어느 날 북숙 찾아서 칼로 찌르지 만하면 됩니다 뭐 칼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제 운명이니 하고 이제 여기 깊숙이 칼 맞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자 이응이응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설더한 분석가님 그래서 님수이고 그 님수 블러드 트레일. 야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 떨어질 수 있지 이게 아무리 주식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미쳐날뛰는 장세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암 그렇구만 아 지금 여기가 볼목이 많이 돼가지고 우릴 나무가 별로 없어 야 그런식으로 주식을 비하지 마라 그런식으로 절대 못한다 주식은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님 한국콜마 홀딩스 어때요 한국콜마 이건 가격이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 주식인데 이거 뭐 이미 하나에 지금 거의 도미노 피자 패밀리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오면 매수개가 오면 매수 아 고양이가 고양이 알레드가 있어 식은얼매법 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치측 이재한 경사님 한진해온 사지마세요 이재한 경사님 아 그런사람 없습니다 여기 어 나는 이제 그 가격이 이제 포카칩을 넘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워 어 포카칩 한 천개 사가지고 도미노 피자 하나 뽑아내는건 괜찮은데 이렇게 도미노 피자 한 열판 넣어가지고 포카칩 하나 뽑아내는거는 내가 소질이 별로 없거든 아 스위치 아재 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때는 있지만 애초에 거북이인 또령은 나무에 못올랐다고 합니다 아냐 지금 그 산림 파괴가 너무 심하게 되가지고 지금 올라갈 나무가 없는거야 지금 올라갈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에서 떨어질 일도 없는거지 누가 좀 정글 짐이라 좀 만들어줘 왜 이렇게 떨어진걸 좋아해 아 얘 또 왔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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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해서 빡 말아올리는 이 공격 패턴이 봐봐 공격 패턴 딱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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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평행이론 어 빡 빡 빡 아오 평행이론 들어간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힙 힙 하트 ㅁ eenth 하트 이렇게 흥려 없어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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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주식하면 안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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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정맘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우리 sg 충방이름 한번 검색해주세요. 한진혜운 마케팅부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stx 장외로 조저보다 일주일 뒤 방송 컨텐츠 미리 챙기자 무조건 먹는다. 소코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똘똘형 코디엠 보세요. 그래프 지금 뚫는 중 역대급이에요. 아 나 지금 윈오버에 집중할꺼야. 얍얍에 방송한 키냐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얍얍이 언제 방송키는지 아시나요? 몰라. 몰라 몰라. 어떡해. 들썩들썩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모의투자대회 나갔다가 마이너스 80% 찍고 3,400명 중 3,300등 했는데 어... 안하면 되겠네 안하면. 안하면. 그 마이너스 0.0%니까. 80% 이득이네. 이거 안하면 그냥 되겠네 안에서 0% 찍으면 한 100등 하는 거 아니야? 뭐가 있나보네 주길럼 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당 마감 전에 좀 질러두면 주말 내내 두근두근 하다 힐힐 그런 짓 하지마라 진짜 아 지금 이거 할인 들어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자 일단 가볍게 구경만 하지 말고 천주 들어가보자 890원 적당한 가격이다 자 어떻게 할까 형 형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형 뭐라 말 좀 해봐 아 아 그 말 밖에 할 줄 몰라 아 아 아 아 Just do it! Don't let your dreams... Yesterday is set tomorrow. So just do it! Make your dreams come true! Just do it! Something can bring you success while you can wake up and work hard at it! Nothing is impossible! 그래... Nothing is impossible! You're not gonna stop there! No! What are you waiting for? Do it! Just do it! Do it! Yes you can! Yes I can! Do it! Break it down! Do it! Just do i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Come true! Just do it! Something can bring you success while you can wake up and work hard at it! Nothing is impossible! Stop! You're not gonna stop there! You're not gonna stop there! No! Put you down! Okay! Do it! Just do it! Do it! Just do it! Yes you can! Yes you can! Yes I can! Do it! Do it! Yes you can! Do it! Break it down! Just do it! Just do it! Don't let your dreams be dreams! N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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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to come to the studio all wattage alwa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on't let your dreams be dreams. Yesterday you said tomorrow. So just do it! Make your dreams come true! Just do it! Some people dream of success while you're going to wake up and work hard at it! Nothing is impossible! And you're not going to stop there! No! What are you waiting for? Don't let your dreams come true! Don't let your dreams come true! 존버! 존버만이 답이다 위 Fai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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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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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지 않아 난 믿지 않아 눈벳의 편 물고기 무조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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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물고기를 이제 꽃길만 걷자. 쭉 올라가면 되는거지. 그렇지? 노바야? 맞지? 어? 내 말이 맞지? 기역기역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어제 굴순당 짭짤하던데. 뭐.. 백세주 먹고 왔어? 주길럽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장마감까지 전버해서 주말 두근두근. 이제 오버 안할꺼야. 뭐야. 아 이거 재미가 없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방향 한번 줬다가 이렇게 했다가 요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요렇게 이제 베팅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순하네. 주식이. 빅매드님이 천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왕페이커도 소문듣고 매수 대기 타고 있네.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진주 좀 말아보자. 아침부터 들어와가지고 장 열리자마자고 내가 오늘 여덟시에 일어났거든. 여덟시에 일어나서 이제 리허설 좀 하고 보는데 막 채팅방에 와 이거 장 시작했는데 똘똘똘이 언제 들어오냐? 이러면서 무슨 중독자처럼 빨리 막 강원대들 열어주세요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애들 보면 약간 내가 소름끼친다 지금. 어 방송 안 켜다면서 요즘 방송 안하고 있는데 막 채팅치고 있고 하지마라 좀. 하지마라 좀. 아 소름끼쳐. 아 진짜 하지마라. 주식도 하지 말고. 강원랜드 아침에 딱 가면 열때까지 이제 자기가 1번 자리 잡아야 된다고 거기 막 주워가지고 그 이제 오늘은 좀 빨리 안 받는다.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그 번호표 팔거든. 자기가 자리 자리 딱 마련해놨다고. 여기가 뭐 사이버 강원랜드야? 여기는 오로지 냉철한 문석만이 통하는 투자 시장인지 투기 시장이 아니에요. 제이치트8420님이 선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똘똘가님의 상품 매매법 보고 주식 시작합니다. 제이치트8420님이 선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솔직히 냉철한 분석을 통한 야바이 아니냐. 제이치트8420님이 선원을 후원하셨습니다. 한여름밤의 카라자님이 선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냉철하게 50만원을 선진한다의 모습입니다. 약속하려면 상품을 통해 제이치트8421님의 상품 중 이제는 이런 데 들어가고 싶냐? 어?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명진이 약품? 어? 여기 명진이 약품 어디있어 지금? 이런 데 네 돈 넣고 싶어? 내 아버지를 못 알고 내 엄마와 비터가 계속 치워 내가 그 노래에 대해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 날에 있는 거 내가 그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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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 약품 영진 약품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야 뭐야 우리 동네 이거? 블루트 96102님이 1,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개념 로드퓨트 자법인가요? 응 그리기 전에 urgent 어 그래 여기 그래 여기 있으면 믿을만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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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진 약국이 있구만 아 야 왜 자꾸 이딴 놈을 추천하니? 야 지리하다 영진 약품 같은 거 안해? 야 올라 봤자 오호 오르는 건데 안 들어가 근데 위노바 참 지리하네 잠깐 화잉 좀 갔다 올게 좀 기다리고 있어 위노바 요거는 뭐 급격히 떨어지도 급격히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약간 존버하기에 좋은 주식인 것 같으니까 존버한다 음악이나 듣고 있어 할인이 아직 별로 안 됐지 할인이 아직 별로 안 됐지 아니 iday 동작 동작 플러너미83님이 1,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역시 준비된 스트리머 방금 영상보고 개치렸다. 내 팬티값 물어줘야 되는 한국 팬티에 오주가운드로 쌓을 수도 있지? 어이구야 말아올린다. 화장실 갔다오면 이거 양전해 있겠지? 음 좋았어. 하이유튜브님이 1,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야 이 형한테 단일원도 뜯어내지 마라. 지금 후원해도 계속 실시간 적잔합니다. 하이유튜브가 2,000원을 후원해도 잘 안됩니다. 하이유튜브가 1,000원을 후원하고 갈라. 하이유튜브가 3,000원을 후원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이유튜브가 4,000원은 후원하고 갈라. 하이유튜브가 4,000원을 후원하고 갈라.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